그의 일을 더 처음놓고 저 가야겠어요 저 여신은 팔일 줄 아도 잠재랑은 사 가지 말라는 건 어쩌고 저쩌쩌쩌 인정본에서 달려주세요 가 힘드쥐 내무를 줄 Collada 걸려 빨리 넣어라 구속해야 됩니다 두석 이재명 이재명 아냐 어떻게 되었어요 빨리 이재스 양념 가서 가라라 고속해라 아니 민노총은 도로 다 뚫붙여 드리지만 우리는 월히 시발 가다놨노요. 자 길 좀 넓혀주시고 정부에서 서울역에 기차평을 끊으러 가면 기차평 끊는데 2m 간격을 떨어져라 그래요. 그렇게 코로나가 생태할 방향을 떨면서 이 집회장이 이렇게 가두리처럼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안 돼요. 최대한 공간을 넓혀서 2m 간격을 떨어지지 못하세요. 그게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렇게 안 돼요. 빨리 해서 빨리 사람들 다친다.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. 민노총은 도로 덮어주고 우리는 왕을 열어주노. 민노총은 도로 덮어주고 우리는 왕을 열어주노.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여기 146개째 오해. 우리 나한테 지금 아... 우리는 왜 그렇게 아주 어떻게 걷히 다 놓고 나가느냐고. 큰 박스 부탁합니다. 아니 열어준다 하지마. 시발이 갖다 놓는다 이런거. 이게 뭡니까 이거. 열어준다 하면서. 펜스를 위에 데려왔는 겁니까? 어 닿는데. 아니 또 말하고 틀리네. 열어준다 하지마. 시발이 갖다 놓는다. 이거 닿는데. 자 보고 계시죠 민노총은 다 열어줘지만 우리를 이리 가다 놓노 자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뭐 열어준다고 하지만 담아 가보네 자 앞에 여기 책임자가 안오고 짤따구리들이 오면 많아요